제가 처음 MC를 이렇게 만나는데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기분이 나빠지지? 그렇죠? 제가 벌써 마케팅을 20년을 넘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제가 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말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의를 할 수 있는 느낌이 듭니까? 반응은 별로 뭐 시원찮은데.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잘생긴 사람 많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저는 작년에 공학박사를 땄어요. 워낙 경영학박사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나이가 제가 몇 살 정도 대비예요? 중요해, 이게 나이가. 제가 58년 겠으니까 내년에 환갑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같은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지금 일을 거의 안 합니다. 다 어디 가 있냐면 다 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 아웃도어 입고 돌아다니면 다 저 같은 나이에요. 인생에 큰 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럼 실패한 건가요? 이제 오래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젊지만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그 오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80살까지 삽니다. 정말 여러분들 죄수 없으면 150살까지 살아야 돼요. 그럼 150살 동안 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연금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성공한 인생일까요? 하는 걸 여러분들 오늘 얘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제 컴플렉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외모 컴플렉스에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그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린 적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외모인데 왜 손을 안 들고 그러지? 너무 정직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잘생긴 거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정말 기도가 필요한 얼굴이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좀 잘생겨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MC처럼 저렇게 생길 땐 확실하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 옷을 입어도 우리 MC는 잘할 것 같아요. 화똥이 될 것 같아요. 세상이랑. 그렇죠?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렇죠?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미팅을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폭탄 취급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굴 만났는지는 몰랐어요. 참 잘생긴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원한이 졌어요, 원한이. 그래서 정말 나도 왜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가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여러분들, 저거 어떠세요? 지금 제 얼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어, 학생은 성공하겠어. 사회성이 좋은데? 아니, 진짜요. 제 얼굴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50이 되면 얼굴이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버님 보세요. 다 얼굴 비슷하지 않아요? 그때 얼굴이 잘생겼다가 그건 좀 노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잘생긴,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잘생겼습니까? 잘생긴 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생겨서 경쟁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못생긴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없죠, 없죠. 여러분들 좀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서울 가면요. 와, 얼굴들이 다 비슷해요, 사람들이. 강남에 가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의가 형제라고 그러는데. 막 병원에서 만들어갖고 얼굴에. 자, 그래서 외모 컴플렉스에 달렸죠. 두 번째는 이제 IQ가 제가 되게 낮았다는 그런 컴플렉스에 했어요. IQ가 80이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불렀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침펜자 IQ라고 이렇게. 그럼 제 인생이 실패했나요? 아니, 저 광고 회사에 있었어요. 아이디어를 매일 내는 회사에 있었어요. IQ 88는 중요하지 않더라고. 숫자가 뭐가 중요해,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난 지방대. 아니, 여러분들 지방이 중심대만.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뉴욕타임즈라는 건 지방신문이에요. 여러분들 CNN 한번 보세요. 매일매일 뉴스를 방송해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왜? 실패했다고 얘기했. 실패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 매일매일 누가 뉴스를 보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이라크 전쟁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가 뭘 봤죠? CNN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남의 평가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라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누가 얘기하냐면요. 실리콘밸리에 가면요. 무려 4천 개의 기업들이 실패를 용인해주고 인정해주고 끌어안는 분위기가 있대요. 거기에. 그래서 실패를 안 하면 그 사람은 혁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얘기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콤플렉스 많잖아요. 이거 다 지나가면 다 똑같아져. 여러분들 나이 60에서 70대면 사람들이 다 아파요. 다 약봉판해서 들고 다녀. 이름만 다르지. 다 들고 다녀. 나이 80대면 생사가 다 비슷해요. 오늘은 이분이 가시고 내일은 저분이 가시고.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콤플렉스는 내가 지고 있는 짐이라는 거죠. 짐. 그러니까 그 짐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세요. 난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이게 제 평생의 이야기였어요. 왜 이런 집안에서 좀 태어났을까? 좀 재벌이나 부잣집에서 좀 태어나면 안 될까? 이런 생각 여러분 들었죠. 제가 여러분들 재벌들에게 가르쳐보니까 별로 그렇게 항복하지는 않더라고요. 다 똑같은 인간의 삶이야.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뭐 축생의 비밀 이런 건 없어. 이런 건 없는데. 하여튼 그래도 뭐 살아가는데 조금 우리보다 낫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저는 부자를 잘 산다 이런 표현은 안 해요.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돈이 많다고 잘 산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풍성하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린 뭐예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똑똑한 실패. 실패라 하더라도 좀 똑똑한 실패. 막 찌질한 실패가 아니라 막 쓰러지는 실패가 아니라. 그래서 희망도 없고 말이죠. 막 예를 들면 그런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똑똑한 실패 통해서 상황을 바꿔버리는. 그런 힘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오케이? 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게 뉴욕이에요. 뉴욕. 여러분들 뉴욕 가보신 분 계세요? 뉴욕? 오늘 마음껏 얘기해도 되겠네요. 뉴욕 가신 분이 없어서. 뉴욕은요. 정말 더럽고. 막 그냥 그래요. 막 살인사건도 많고 강도 사건도 많고. 막. 특히 쓰레기 문제가 이제 골 잡은 거예요. 쓰레기. 여러분들 우리 쓰레기 쓰면 뭐 하죠? 분리수거 하죠. 우리는 그냥 분리수거 할 거예요. 근데 이 어느 한 아트가 이게 미술하는 사람들이 예술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 쓰레기를 어떻게 버릴까 생각하다가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옛날 사귀었던 남자나 여자가 준 선물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분위기 왜 정리래 오늘? 자, 아니 그러니까 전에 있던 남자. 그러니까 나한테 선물을 주자. 아니 선물 안 줘요? 사귀면서? 바로 뜯어가. 아니 여러분들 선물 받잖아. 선물 받아 봤어요? 미안해요. 어려운 얘기를 해서. 평소에 겪어보지 못한 질문을 해서. 어때 선물 받아 봤어요? 받아봤죠. 쓰레기네. 이런 쓰레기. 자 보세요. 갖고 있잖아요 선물을요. 사람들은 그 선물을 갖고 있으면 뭘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는다고 생각해요? 추억을 갖고 있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났던 옛날 여자친구의 추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사귀는 여학생이 있어요? 이거 봐. 지금 없어요? 네. 이거 확인해 봐야 돼. 그렇죠? 아니 내가 추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옛날 거 이렇게 막 가서 본다고. 저는 옛날에 막 군대에서 썼던 일기장 막. 이게 추억이잖아요. 근데 추억의 사람들 어때요? 버려요? 안 버리죠. 그거에 대한 생각을 혼자 아트 하는 사람이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만들었냐면 쓰레기를 저렇게 기념품으로 만들었어. 어때요? 여러분들 살 것 같아요? 50달러였죠 쓰레기를. 사람들이 엄청 샀다니까 저게. 왜 뉴욕에서 나온 쓰레기야. 정말 쓰레기 같은 발상이에요? 아니 어떻게 쓰레기를 저렇게 기념품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저렇게 샀어요. 아니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 있죠. 취임식 때 나온 건 또 저거에 두 배를 팔았어요. 100달러 팔았어요. 100달러 주고. 그렇다고 이번에 광주가 쓰레기 팔고 그런 건 아니고.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뭐예요?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거 실패한 게 아니지. 그때 그들이 캠페인이 뭐였냐면 I love은 뉴욕입니다. 뉴욕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하는 추억을 가지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저렇게 포장을 해서 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뉴욕 한 번 가면 저 쓰레기 하나 사오세요. 부모님한테 엄청 맞을 걸. 저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가치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설정을 해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들이 사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가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희망이 전혀 없을지 모르지만 야, 그래도 이 남자가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그게 정해지지 않아요. 다 좋은 가정이 다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요즘에 창조적 소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조적 소수자. 이게 뭐냐면 창조적 소수자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삼각지도 않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커트라인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다 올라와서 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학을 잘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빌게이츠라든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스티브 잡수라든가 이거 공부 못하는 사람들 이거 엄청 좋아해. 이거 대학 중퇴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대학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남들이 얘기하는 걸 내가 생각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들과 따라가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줄 서 있는 인생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 뒤져서 거기 사람들 가보면 엄청 많잖아요. 줄 쓸 수밖에 없어. 이런 인생 안 사요. 여러분들 인터넷은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가 아니에요. 줄 서게 만드는 정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쓰레기 같은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젊었을 때. 여러분들 여행 한 번 가보신 적 있어요? 가장 멀리 여행 가본 적 있는 사람 한 번 들어봐요. 어디까지 가봤어요? 여러분들 여행. 안 떠나지 뭘? 못 떠나? 집 떠나면 죽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이에 그런 모든 경험을 갖는 것.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사막을 걸어갔더니 끝이 안 보이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다고. 어떤 사람은 산티에고를 갔더니 그렇게 가라온대. 막 여성분이었는데 여자 강사였는데 제가 아는 사람인데. 걷다가 막 첫날 양치질을 뭐 그러면 뭐 있겠어요. 막 걷는 건데 무조건 걷는 건데. 근데 3일 다니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양치질 안 해도 되더라고요. 물론 입을 열어서는 안 되겠지만. 편안해지더라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 주위 눈치 보면 제 길을 못 간다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20년을 넘게 강의를 했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마케팅만. 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는가. 제가 앞으로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 나이에. 60에. 저는 뒤에 이렇게 막 쭉 가게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없어지고 자기들끼리 싸워져서 저 혼자 남았어요. 저는 강사의 시조세 시조세. 암모나이트. 그래도 오래 갈 수 있는 일이 있는 게요. 경쟁하지 않은 거예요. 왜 경쟁을 해요. 여러분들. 경쟁하면 엄청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내놔야 되는데. 경쟁하지 않고. 여러분들만이 그 길을 가는. 마치 사막의 길을 가듯이 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혼자. 쓰레기를 남들은 버리고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혼자 뭐냐. 야 이거는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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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